첫 번째 동작은 머메이드 스트레칭입니다. 두 다리를 숄더 패드 쪽으로 모아 앉은 뒤 골반 정렬을 맞춰주고 양손으로 풋발을 잡아줍니다. 후 내쉬는 숨에 가슴을 바닥 쪽으로 눌러주고 천천히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다음은 한 손을 헤드 자리에 놓고 측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. 팔을 쭉 뻗어 올리며 가슴을 천장으로 열어주고 내쉬며 제자리 다시 한번 팔을 천장으로 뻗어 올려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. 어깨 운동을 위한 바이세스 컬 동작입니다. 양다리를 숄더 패드 사이에 넣어주고 스트랩을 잡아 준비, 내쉬는 숨에 팔을 구부리고 마시며 펴줍니다. 이 때 몸과 어깨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다리 운동을 위한 업앤다운 동작입니다. 스트랩을 발 아치에 걸어 준비합니다. 마시는 숨에 준비 내쉬는 숨에 다리를 사선으로 내려줍니다. 다리를 내릴 때 허리가 과전만 되지 않도록, 다리를 너무 많이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